안녕하세요. 고춧가루 주문한 그녀의 고추 그녀의 고추 고추 껍질 국수 반ared 정책 현안 보고 현안 토익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경호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예산 정책을 해별을 했습니다만 현재 아마 대구에서 시장님의 대구 발전을 위한 당입니다. 그동안 아마 중앙부처 또 지장체 내에서 여러 협의를 많이 하고 예산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지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님과 또 해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간 대구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대구 외침 100 플러스 1을 위해서 지난 2년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플러스 1이 행위를 보았는데 그것과 합의를 하고 시도위에 공의 정책을 거쳐서 공의가 끝나면 세부적인 보관네요. 저희들은 대구 정부 미래 100년을 위해서 행정 통합을 받은 민간업체들이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기구대 양념사업하고 남의 수익을 못 받으려고 하는데 수익이 나고 전부 국가기속으로 바꿔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체들이 기구대 양념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참가하는 민간업체가 공공개월을 한다고 하니까 몇 가지 장애부가 있어요. 행안부에서 이제 우리가 지방세를 다루고 해서 이 채무 계산을 면제해 주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10배가 되는 큰 사람이에요. 10배. 그래서 그거는 행안부하고 일단은 장관하고는 합의를 하고 또 장관하고는 합의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기재부하고 합의를 하게 되는데 기재부는 대통령 정책실장이 제가 중앙을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1년 동안 공영개발을 보면 이게 건설하고 구조직 개발하고 그 사이에 금융이자만 14조 1천원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질과 협의해서 공영개발을 하기도 하고 공적자금 지원 문제는 100년 사업으로 보면 좀 정리가 됐다. 이렇게 해서 법안 최고적인 정책을 만들어서 이게 1, 2년 걸린 게 아니고 30년 숫자입니다. 광경부에서 그래서 적극적인 배경을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강하지 않을 수 있게 해서 며칠 당일을 해서 우리는 예산상품에서 이제 적극 권세대표가 되었고 정책류장룡이 되었고 그런데 우리 예산학교로 가면 우리 채널이 아니고 그리고 모두를...